남자 39세 호랑이띠 사주 간증합니다 병인년 갑오월 경술일 임오시 대운수일 을미병신정류무술기에 경자신축인민개묘 갑진대문입니다 경술일주가 호랑이띠 말달 개날 말시에 태어났습니다 경술일주는 개강이죠 개강은 부기가 극가극인데 모든 사람을 제압하는 강렬한 사례입니다 이 개강은 강렬 대기부 은격총명 항포살생 급핀재앙 등 길룡공이 극단으로 운명에 작용합니다 경진 임진 무술 경술 윤석열 대통령은 경진 개강일주에요 남자는 이론적 토론을 좋아하며 그 성질을 지나치게 길백하다 그래서 경술 개강일주도 되고 경금은 강한 센데 강한 강직합니다 옳을 여이야 옳은 일을 많이 하는데 오월달 이 오가 말달인데 갑오월이에요 이게 좋아 정관이에요 정관 격국은 정관격도 월치 정관이고 개강격도 되고 오중에 병기 정의 지장관 안에 있는데 병화가 투관돼서 평강격이에요 평강격 이거는 두목 경찰 이 평강격은 복잡한 대인관계 개강격도 되고 평강격도 돼요 복잡한 복잡한 대인관계 건축업 청부업 조선업 굵직굵직한 사업 경찰 판검사 이런 사주 개강이 있기 때문에 정관이 또 있잖아요 부치에 부모 자리에 편성 큰 고생을 안 해요 그래서 이 사주가 좋은 사주야 정관은 내가 정직하게 시험을 봐주고 고위직이 되는 거고 평강은 갑자기 내가 생기는 근력 경찰 두목 이것을 평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강은 고집이 있어요 고집 식신이 있어야 돼 식신 식신이 있잖아 자식 자리에 이모씨에 물이 있으니까 부계한 사주입니다 평강은 일면 실살이라고 하는데 남자에는 자식 또는 병모 조부 사춘 형제를 포시합니다 자식을 의미해 자식이 많아요 평강이 하나이고 정관이 두 개야 하가 이 자식을 의미합니다 근병 왕강 투쟁 성급 흥법 고독이고 근력을 믿고 형편을 부러 비난을 사는 경향이 있지만 협회 두목 군인 장군 이래서 대기 대부하는 사주야 이 사주는 제가 봤을 때 이 사주는 크게 부계한 사주입니다 평간도 있고 정관이 두 개가 있으면 간산 혼잡이라 하는데 이게 장관이 많고 잔머리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게 합이 돼 있어 인원술로 하국되면서 이 사주는 기격이 돼 있어요 학관유살이 된 사주라서 평강격이라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그런데 이 부모 자리가 편제정관이야 내 인생 자체는 항상 사업상 이익이 많고 가정의 영원만 하고 정직 성실해 이 사주는 힘약한 사주예요 하가 전물이 많아요 그래 이 집안이 부계한 집안이야 돈도 많고 근력도 많은 집안이야 할아버지 자리가 편간 편제예요 신약하니까 이거는 원래 편제가 편간을 생각하고 있잖아 재생살이라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신약한 사주에서는 좋은 편은 아니야 그러면 이거 할아버지가 근력이 있고 부계한 집안이 많아 부모 자리도 편제정관이잖아 이 집안 자체가 막강한 집안이야 전물도 많고 근력도 많아 그러면 이게 본인은 어떻게 되느냐 신약하기 때문에 부친 덕이 없거나 여자로 선제할 수 있어요 약간 그런 경향이 있어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사주가 부모 자리가 워낙 좋기 때문에 대응은 또 뭐 편생 되길래 금이 부족한데 신약한데 신약한 사주는 내가 금일 주니까 여름에 태어나서니까 금이나 토 토생금이 돼 내가 약하니까 토는 숫자가 05 노란색 중앙 이응 히읗이 되긴 합니다 노란색 영자 오자 그리고 금은 숫자는 사구 흰색 서쪽 가을에 항상 가을에 좋은 일이 있고 시읗 지읗 치읗 쌍지읗이 되긴 한 사주요 그런데 여름이니까 물도 괜찮아 물 식신 숫자 일자 금정색 일자가 좋아요 금정색 겨울 여름에 태어났기 때문에 불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성살이 있게 개강이 평강기유 평강기유 정간이 장성살이에요 그래서 생살젖권이 있고 내가 문무김비하고 글을 잘해요 인원술 하고 돼 있고 글을 잘하고 높은 배설이래 이사주가 내가 뭐 경찰이라든가 판검사로 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사주가 그리고 이제 결혼 후는 보통 홍영살이 있어요 홍영살 그리고 금요도 있고 항상 웃어 양반이야 말 그대로 이사주는 큰 좋은 집안에 좋은 간문에 내 팔자도 양반이야 금요가 일지가 금요고 홍영살이 홍영살 홍영살이 있고 도아는 묘 도아 토끼가 도아고 가만히 있어도 여자들이 좋아하는 사주요 사주가 굉장히 좋다니까 경순일주가 개강이고 홍영살이에요 그리고 장성살이 또 두기가 있다고 말년에 가면은 식신정관이잖아 자식자리 자식이 학교나 교육교통 자식도 높은 배설이래 이사주는 식신정관이 있으니까 근데 약간 풍류를 좋아해요 풍류 이사주 풍류를 좀 좋아하는 배입니다 노는 것을 홍영살이 두 개 있고 이 정관이 목욕이니까 그렇고 사주는 너무 좋아요 인묘가 공망이야 초년에는 하여튼 여러가지 일이 있어요 초년에는 대운을 보면은 사주는 좋은 사주요 신약하고 안좋다는데 내가 봤을 때는 돈도 많고 평생 판검사로서 사법관 사주요 평생 잘 사는 사주요 대운을 보면은 초년에 1세부터 10세까지는 을미 대운이요 초년부터 경물학금 천일기인이 되어왔어 정인이 되어왔잖아 그 내 점을 또 대기를 하고 신앙하고 천일이니까 초년부터 지혜 있고 총명하고 지인을 도움을 받아요 경물학금 되어있잖아 초년부터 신용이고 출세가 빨라 이 사주는 대통령도 할 수 있다니까 초년에 내 꿈이 딱 지금 39세잖아요 분명히 뭘 합니다 국회의원을 하든지 초년에 내 운이 좋았다고 윤석열 대통령도 초년에 정인 경진개강 기축 천일기인이 좋았잖아요 이 사주도 천일기인이 을미 정인이 도왔는데 신약한 사주에 신강해지고 어 미투하네 어 천일기인 정인 정강 정제 다 있잖아 윤석열 대통령한테 경물학금 딱 되어있잖아요 그럼 내가 아마 10세 이전에 어릴 때 유치원에 다닐 때 내가 국회의원 대통령 딱 한다고 기운이 도와 있어 이분은 그걸 가지고 있어요 무조건 된다고 높은 자료를 국회의원 이상해요 이분은 진짜 거짓말 그리고 11세부터 40세까지 금이 약한데 금이 도왔어 병신 정류 무술 그리고 천간에 병신 편간이 도왔어요 비위견 편간에 영마야 내가 이동하는데 이동하면서 배설을 해 11세부터 반장 해장이야 이 사주는 무조건 반장 해장이라고 내가 갈록을 갖고 있잖아 그럼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내가 해장하는 거야 외부 유학도 간다고 영마니까 고등학교 때 유학 가는 거야 그리고 21세 정류되면 정간 급제잖아요 양인 스타가 되는 거야 20대 때 20대 후반에 32전에 최고 내가 갑자기 국회의 스타 하루아침에 내가 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정강 21세부터 요 이분 평생 반장이야 개장이야 평생 높은 자리야 30세 30세 이전에 아마 20대에 내가 최고 올려 최고 자리 갔습니다 마녀는 계좌번호 있습니다 맨 위에 계좌번호 자 31세부터 40세 무술 대원에 편인편인도 왔잖아 내가 신약한데 말해 먹고 살아 국회의원에 가야 국회의원에 말 잘해 당신이야 학예야 지혜 있고 청명하고 예술을 잘하잖아 금녀잖아 내가 제일 높은 자로 올라가는 거죠 31세부터 40세 신앙하고 학예 홍렴 인기 최고의 금녀 금녀 내가 좋은 거 다 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자손 번창하고 인옷을 하국돼있지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다 내하고 같은 편 되지 인기가 최고죠 40세까지 원래 원래 갑주년은 편제 편인이야 편인은 좋은 것은 아니에요 신약한 사실은 좋지 나도 편제가 제물운세야 내년까지 37 38 39 40 제물이 들어가 그럼 내가 진토에 토생금하니까 신강해주고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충이야 그런데 자고는 무슨 일이 있지만은 원래 내년에 저 여자강인은 그런데 대원이 좋기 때문에 큰 이상이 없어요 신화하니까 제물도 간당해 항상 봄에 원래 운세는 2월달 3월달 4월달 임명운세 다 제물운세야 제물로 관련되어 있고 병인은 병안은 평가한 인 인목은 큰 제물이야 인옷을 하국 딱 때면서 갈륵 갈륵 등거리가 돼 양이 이 국회문 출마하면 무조건 당선이야 총선이 뭐 출마 하던지 모르겠어요 갈륵 큰 갈륵 등거리가 나왔어요 그리고 3월달 양념 3월달은 정묘월은 정강 정제여 도하야 인기 최고야 3월달에 내가 이분은 국회원이야 국회원 거짓말 리나니까 양념 3월달 최고 높은 자로 올라가요 정강 그리고 양념 4월달에 무진월은 편인편인이야 신약한 사주에 신강해지니까 얼마나 좋아 정물도 들어오고 신강에 좋고 양념 5월달 여름에는 은새는 좋은 편은 아닙니다 불이 많으니까 물고기를 키우면 물을 키우면 물을 키우면 물 물을 키우면 물 저 얘기는 다 맞습니다 이분이 높은 분인데 뭐 얘기하겠습니까 그리고 여름에는 보통이에요 그리고 어차피 4월달 5월달 그런데 이게 나쁘진 않아요 또 토가 더 오네 여름에는 토금이 더 오네 원래는 다 좋네 5월달 기사월은 정인편간이야 나를 중심으로 양념 올해는 여름도 괜찮아요 나를 중심으로 큰 세력을 만들고 큰일로 할파일자야 그런데 항상 4월달 부부인연은 보통이에요 그리고 6월달 경월은 금이 또 들어와 그리고 정간이야 인원사람은 초보야 올여름은 대박이야 올여름은 초보야 7월달 천일기연도 오잖아 신미 천일기연도 오고 나도 신앙하고 또 금이도 오니까 점물창고니까 대박나죠 8월달 8월달 9월 10월달 금이도 오잖아 그러면 신약사주에 신강해지는거 대기하고 11월달 12월달 1월달 물이도 오니까 여름에 사주가 불이 많은데 물로서 불을 시켜주니까 대기하죠 원래는 큰 점물도 들어오고 언론이 잘 짜여져 있어요 되길래 대원이 워낙 잘 들어왔다니까 불이 많은 사주에 대원이 워낙 잘 들어왔어 이 사주는 국회의원 이상이야 41세부터 기해 경자 신축 물이 도는거에요 딱 불이 많은데 물이 도오고 층간에 다 토금이 도오잖아 72세까지 그냥 그러나 대통령도 갑니다 대통령도 대통령도 됩니다 71세까지 최고 되길래 나머지 71세 이민 겸연은 저물은이 도오는데 신약한 사주에 그래도 괜찮아 물로하고 같이 도오니까 90세까지 되길래요 진짭니다 그래 나가요 100% 맞으세요